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로 습도까지 높아서 더욱 불쾌한데요. 무더위를 피해 휴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도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지난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휴가철 교통량을 예상해본 결과 8월 5일에서 11일에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간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귀성 방면은 오후 6시에서 8시, 귀경 방면은 오후 2시에서 7시 사이에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경기도가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중교통 수속력 확대, 상황실 운영 등 교통 편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먼저 피서지와 휴양지를 중심으로 수원, 강릉, 강릉, 안산, 인천, 속초 등 시외버스 13개 노선 13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도 20회 늘립니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 전광판의 우회도로 정보와 나들목 진입 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도 많아지는 만큼 상황실을 중심으로 탄력적인 대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경기교통정보앱과 홈페이지 교통안내전화 1688-9090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 지정체 현황과 빠른 길 안내, 돌발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